엘르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앰블랙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앰블랙의 리더를 맡고 있는 승호입니다 때로는 공기 반장도 하고 있고요 앰블랙의 지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앰블랙의 이준희입니다 랩과 뮤직을 맡고 있는 천둥이라고 합니다 앰블랙의 미래입니다 우선 앰블랙의 뜻은요 뮤직, 보이스, 리브, 앱, 슬로러스, 크로니티라는 뜻인데요 절대적 자질을 가진 남자들이라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깬 느낌인데 좀 더 남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다른 멤버들에게 눈이 너무 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에요 네게 해줬던 그 말 지금처럼 딱 맞게 떨어져 내 정신도 돌고 돌고 돌아 Like it like that 꺾어진 내게처럼 추락하는 빛파린 사진 내 꽃이 보이는 내 심장은 필수 없이 무너지네 너를 위해 달려가네 어떤 무엇도 널 대신할 순 없어 지금 이 순간 널 사랑하는 건 나야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yea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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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나를 보며 웃을 짓는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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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용히 해라 형!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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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어 그래 나를 보며 웃을 짓는 그 얼굴을 사랑해 넌 전혀 다른데 오늘 그래서 되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지금 현재 그려 네 적응해야겠죠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찍는 그런 컨셉인데요 한 번도 찍어보지 않는 거라서 되게 긴장 많이 들고 지금 감이 안 와요 리얼 이 영상은 리얼 아 진짜 떨리네 하하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지금 비선배님 사랑합니다. 많이 예뻐해 주세요. 엠블랙이었고요. 앞으로 활발한 활동과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발전하는 가수 되겠습니다. 둘 셋! 이쁘게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